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저 박군님께서 또 수동 관자동 보내주셨습니다 일요일날 예 2시 38분에서 하셨거든요 예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번호 한번 봐볼게요 12번 14번 수동이지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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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4 23 33 38 43 12 14 18 23 30 28 33 12 14 15 22 32 32 36 7번 12번 12번 23번 26번 34번 2번 12번 14번 23번 41번 44번이 되겠습니다 7번 7번 11번 12번 23번으로 반차 넘어졌네요 12번 23번으로 13번으로 반차 넘어졌네요 12번 14번 나중에 번호가 33 23 23 33 23 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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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자동은 그나마 반자동 12번하고 23번으로 하셨네요. 봉석 열심히 하십시오.